고생하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돈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고. 정말 이런 바람이 있을지 몰랐어요. 깜짝 놀랐어. 바람도 없어요. 화이팅 호텔을 위하여! 화이팅! 화이팅! 무슨 엠티 온 거 같아, 대학교 때. 무슨 선배가 그냥 얘기한다고 다 쭉 마시고. 아이고, 위험해 그러지 마. 여자야. 여자야. 유윤상의 노래 지금 그러세요. 반말 마, 반말 마, 반말 마. 이럴 때 멘트하니까, 반말 마. 여자야. 아, 오늘 노사보 언니. 아, 울다. 예쁘게 입고 왔어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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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